희귀물 해금은 아마 다 되실거야 희귀물 어 전경기다 전경기로 돈 받자 더 많은 돈 희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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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저거 그냥 그냥 들는거고 실제로는 화려한 투자용 희귀물 저거 해금 구라핀입니다 열성을 소모할때 방어도를 얻습니다 방어도 8 비축산 새로운 신을 섬겨라 ostic 희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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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변경 희귀물 아까는 팽이어서 썼는데 지금은 드로우 없어서 못쓸거 같네요 경건함을 15 얻고 부상을 2장 추가합니다 피해를 7주고 소멸한 카드덤이 있는 금화마다 피해를 3 추가로 줍니다 피축은 소멸되지 않았으면 골드 줍니다 3번의 채찍색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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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살려주면 안되는데 쟤 살려주면은 돈들고팀 아 잘못썼다 마똑이 대장 무작위적에게 피해를 사줍니다 손패에 있는 카드의 비용을 합한 만큼 반복합니다 밀봉 밀봉 도둑은 지옥에서 불태해 쟤들 살려주면은 취약 안받을 수 있어 무력과시 고코스트 카드가 없는데 광신 막힌 피해량의 두배만큼 경건함을 얻습니다 거룩한 구절 아침기도 계몽을 이었습니다 카드가 잘 안잡히네요 메뚜기나 먹어라 금강좌 메뚜기 계몽 경건함을 50% 더 획득합니다 메뚜기 모금합니다 80골드까지 보장이 됩니다 메뚜기 킹기가더리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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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e 고기 수익까지 정도 받는거야 뭐 상관없지요 대신 메뚜기를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종수리랑 계몽을 좀 올려야 되나 이거 카드가 잘 안 잡히네 종수리랑 사이트 종수리랑 사이트 정화 정화 금화를 뽑을때마다 모든 캐릭터가 방호도를 썼습니다 통화변경 침식 잘 안잡히는디 카드가 주판 킹쓸갓머니 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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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ы장이나 집어넣는 미친빈 카드가 어디있어 저걸 어떻게 쓰냐 미친빈 카드 전경기 잡혔는데도 카드가 너무 안좋게 잡혔네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메뚜기가 워낙 쎄니까 메뚜기 몇번 돌리면 되겠다 메뚜기 메뚜기 또 나왔따 이뚜기 이뚜기를 할까 공중부양을 넣을까 공중부양 강워면 6코스트 되는데 이뚜기 양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이뚜기가 아니라 메뚜기 쓰여기 편할 것 같은데 공중부양 넣어놓으면 떼주교 모드입니다 왕관 전경기니까 전경기 믿고 왕관 간다 소스니가 메뚜기 장식 열성을 싸웠습니다 가진만큼 더 받습니다 갓뚜기님 두기 두 받 메뚜기 맨 밑에 있음 열성을 유거스입니다 동던낭 신노삼색 나대지 마쇼 잡아라 공 안 돼 공 이글거리는 타격 열선을 팔았습니다 타격수비를 모두 강화합니다 고통받을 만한데 위에가서 고통바로 지우자 성가 일단 고향부터 내 두기 바랩다 내 두기 바랩다 금화 밀봉이 영코스트구나 강화되면 일단 고통 지우고 룬똥똥똥면체 금화를 낼 때마다 경건함을 얻습니다 케미컬스 할까? 이 캐릭터 근데 엑스코스트가 그 옆댄데 제거하면 적었을돈이 욕심 제거하면 적었을돈이 욕심 와 공중부양 영코스트다 잘가 고해 약화이 해 뭐야 이게 고해와 고하 사이 금화를 뽑을때마다 사방오도 흐음 녹슨상자같은거 너무 구린데 대비없네 105데미지 10% 추가 딜 10% 추가 딜 들어갑니다 전경기 그릇이다 타이밍 욕심 cia 30% 6% 벌牧 차 5% 이렇게 도전 회력 5% . ㄹㄹㄹㄹㅣ 적이 방어를 얻은 상태라면 두 배가 됩니다 열 성빠따주 아우 딜 봐 시원하다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피해를 칠십 육수입니다 내 분노를 맞봐라 내 분노 먼저임 응 영채화 돈만 내면 영채화 할 수 있음 스카이즈 흉족 공격 카드가 두턴 동안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2턴이 지나고 열성을 다시 벗습니다 두턴 뒤 네벨 슬라임 크러쉬다 슬라임 크러쉬 안 먹어 스네코 메뚜기 스네코 집으면 금화 땜에 다 조질듯 검은 별 밀봉 낙모르 으으으 메뚜기 참기 못 참겠다 깨시고 나버리고 거울 메뚜기 거울 메뚜기 메뚜기 하나 더 합시다 메두기 뚜기뚜기 이익을 메뚜기 이익을 메뚜기 버클로 강타 메뚜기 메뚜기 든든한 거구소 카드를 뽑을때마다 뽑은 카드의 비용과 같은 만큼 열성을 얻습니다 열성 메뚜기 메뚜기 존버 이거 성가 메뚜기 하면은 개쎈데 영채화임 나갈거 기도 뺄까 이익을 쓰고 아니다 아 개쎄 망보르 또 나왔네 망보르 덱에 이미 두장이나 있으니까 벌려야겠다 우리가 멘토기 버섯셋 멘고 흰포션 수리검을 못먹는다구? 다시는 메뚜기를 무시하지마라 밀봉? 채찍질? 다 쓰고싶은데 막모르 대재앙 58만큼 4대밖에 못 때렸다 황건적이라니 5대 돈 내야 돼 캐릭터가 막모르 막모르 5대 5대 배 65밴들 메뚜기가 안나왔어 아 뭐야 빨리 메뚜기 줘요 메뚜기 원맨쇼 아니 메뚜기 빨리 메뚜기 위장크림 기도랑 아침 기도랑 곡이 있는데 이거 그냥 회상하고 핑핑이 앞에서 자자 대부분의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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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만큼 일곱번 줍니다. 대격변 아 대격변 강화하면 1코스트야? 원래 1코스트인가? 1코스트... 아 1코스트도 너무 구린데? 음 지금 막 모르랑 같이 쓰기에 괜찮긴 한데 방패 삭제 가능 방패 허접색 뇌물 하나 쓰자 메뚜기 데미지 올리기 아 메뚜기님 메뚜기님 메뚜기스 뭐하냐 도움도 안되는 메뚜기스 도움도 안되는 메뚜기스 가다 안간다 야 모르모르 보르르르르르르르 해시계 방언 이방언 뇌물 방강 쌓인다 열성이 쌓인다 29만큼 줍니다 와아 이바샤 달팽이한테 뇌물 줄까? 달팽이한테 뇌물 줄까? 뇌물 먹는 미슨 달팽이 달팽이 쓱 뇌물이나 먹고 말이야 강화할 게 없다 설립자 개국공신 빵공호 빵공호가 여기가 11조는 1코스트당 1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자 타격 꺼져 메뚜기가 최고야 수비는 공중부양으로 해야겠는데 뭐 수비할 그런 껀덕지가 없다 빵공호 또 꼴랑 12방어로 강호도 못샀잖아 하하 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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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공중부양 떴다 아우 아우 접색 19만큼 길이 길 별로 안나오네 아니네 아 별로 안나오긴 했는데 아 그래도 창방은 창방은 없어질 정도로 돼 병폭행 병폭행에다가 방언 넣어야지 방언 터진다 네 방언 터진 대중요님 간다 고고고빵 후루루루 학습소 안 학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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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메뚜기 나오면 끝났어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아니 집에 갈려고 했는데 심장 이걸 모래시계가 죽이네 아니 딱, 딱 심장 집에 갈때였는데 심장 딱 집에 갈려고 지금 다 쌌는데 그걸 디딩 아이 메뚜기 개새다